오늘은 여러분께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소개팅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에는 셀소 미팅 모임이라는 게시판이 있으며 이곳에서 수많은 직장인들은 자신을 셀프로 소개하면서 이성 친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재밌는 건 남성들의 주된 생각으로는 FM을 하는 여성들은 직장이 없어서 블라인드를 하지 못한다 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면서 블라인드 하는 사람 중에는 FM이 적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 블라인드 셀소 게시판이 진짜 숨겨진 개꿀 게시판이다라는 여론이 남성들 사이에 있으며 다들 뭐 연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나냐 만날 사람이 없다 말하는데 진짜 개꿀 게시판이 여기 있다. 본인이 남자면 무조건 셀속을 올려라 괜찮은 여자분들 진짜 많다. 내 친구한테 알려줬는데 진짜 좋은 분 만나서 바로 연애하더라 이런 개꿀앱이 있냐고 감탄함. ㅇㄴㅇ 이딴 거 말고 진심으로 제대로 된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에 글 써라. 라는 식으로 여자가 오히려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 정도로 개꿀 만남이 가능하다고 남성들이 말하는 게 바로 셀소 게시판입니다. 셀소녀 후기 블라녀 만나기로 해서 1차 고기 먹고 2차 술 한잔 했다. 되게 날씬하고 이뻐서 놀랐다 난 통통하거나 뚱뚱한 사람 싫어하는데 다행이야.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고 블라 정말 좋은 거 같다 님들도 잘 되게 빌게. 내가 남자한테는 셀소가 진짜 개꿀 플랫폼이라고 항상 글 올렸다 소개팅에 비고 나발이고 여기 셀소가 찐이다. 나도 지금 여친 너무 괜찮은 사람 여기서 만났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남성들은 블라인드에서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너도나도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블라인드에서 만난 여자들이 정말 순수하고 fm이 아닐 거라 믿으시나요? 우리 싱글벙글 여성시대에는 fm인데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모인 게시판이 있고 그곳에는 남미세 활동 2주 만에 4명 연락하고 있다 블라인드 미팅으로 2명 만나고 블라인드 셀소에서 1명 지인 파티에서 1명 만나. 라고 말하면서 아주 시원하게 수많은 남자를 블라인드에서 만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내 다리를 걸친다는 말을 하고 있죠. 블라인드 셀소 해본 여성시대 fm 리스트 회원님들 물었대 사람 만날 데가 없어서 해볼까 싶어. 라는 우리 멋쟁이 여성인권운동가 여러분들. 심심한데 블라인드 셀소나 올려볼까 진지한 마음은 아니고 누구 만날 데가 없어서 가볍게 만날 남자 구해보려고. 라는 식으로 블라인드에 셀소를 하는 여성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보여주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님들. 블라인드에 훈남 괴 있고 키 크고 훈훈하고 직업 좋은 놈 만나고 있어. 라고 말하며 본인이 글을 올리고 남자들 조건보고 골라 만난다는 여성시대 회원님들. 주말 약속 없는 블라인드 셀소에 연락이나 해볼까라고 말하며 가볍게 말하는 우리 비혼 비혼의 주의자들의 모습. 여러분은 이래도 블라인드에서 만나는 여자는 fm이 아니라 개꿀이라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연애를 하고 싶은 남성들이라면 그냥 무조건 일단 잠재적 여성시대 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fm 리스트들은 백수의 회사도 없으니까 블라인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블라인드에 셀소 올려보고 싶다 소개팅도 안 들어와라고 말하는 여자만 5조 5억 명이 있고 그 여자들은 여러분께 절대로 여성시대 한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명심해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과연 fm 리스트 같은 김치녀가 아닌데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 여자가 인터넷에서 남자를 만날까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 인터넷에 자신을 소개해야지만 남성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여자의 외모와 몸매는 둘째치고 인성은 이미 박살나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영상 보고 블라인드 셀소 게시판에 혹시나 글을 작성하실 남성분들이라면 부디 잘 생각해주세요. 여성시대 하는 수많은 여성들은 비혼 비연애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블라인드 같은 곳에서 남자 만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블라인드에서 잘 먹고 걸렸다간 꼼짝없이 여성시대 하는 fm여성을 설거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저는 블라인드 셀소하는 여성들의 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안타까운 퐁퐁남 구제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아 니들 남성불매운동 안하니 왜 풀매수운동을 하고 있어?